사고 당시 배를 운항했던 3등 항해사 박모 씨는 사고 해역을 이전에 운항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새롭게 드러난 내용인데요. 목포 서해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상진 기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조사 결과 드러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 당시 조타 씨를 지휘했던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사고 지점인 맹골수도에서 운항한 게 처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맹골수도는 국내에서는 명량대첩으로 유명한 울돌목 다음으로 물살이 빠른 곳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베테랑 항해사들도 운항을 꺼리고 있는데요. 박 씨는 6개월 정도 인천과 제주노선 운항에 참여했지만 아직 경험이 크게 미숙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처럼 위험한 맹골수도 운항을 책임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파장이 예상되는 대목이네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선장 등 3명이 구속됐는데 선원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수사본부는 오늘 새벽 선장 이준석 씨와 3등 항해사 박 씨, 조타수 조모 씨 등 핵심 승무원 3명을 구속했고요. 승무원 7명을 추가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해사와 조타수, 기관사 등 운항과 관련한 승무원들인데요. 현재 참고인 신분이지만 과실 여부 등이 드러날 경우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수사본부 측의 설명입니다. 이들을 상대로 이번 사고의 원인과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먼저 배를 탈출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장 이준석 씨가 취재진에게 영장실질심사 이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늦었지만 승객들에게 퇴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런 해명이 다른 승무원들의 진술과 엇갈리고 있는데요. 현재 합수부는 이 부분에 대해 대질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운항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오늘 오전 청해진 해운의 기획관리부장이 해양경찰청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합수부가 청해진 해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에 일입니다. 당시 압수한 자료에는 운항관리 매뉴얼과 선박 증축 관련 서류, 해계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여객선 증축 의혹과 하물 과적 등 입원사고 후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객실 증축 공사를 맡았던 전남 영암의 조선소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 중인데요. 불법 개조로 판명될 경우 선박사와 조선소는 물론 허가를 내준 해운 당국 관련자들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수사본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묵포 서해 해양경찰청에서 김상진 기자였습니다.